인기 어디 가세요? 인기 밖에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타시죠 시간 오래 안 걸리겠죠? 네 한 시간 반 정도? 더 이상은 저도 시간 없습니다 타시죠 네 아싸 언니 타 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풍파구의 이영경 김자옥 선생님으로 구성된 쌍방울 자매의 마포 종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아! 언니 언니 저거 봐 저거! 진짜 높다! 언니 언니 저거 봐봐 저거! 되게 예쁘지? 오 언니 언니 저거 봐봐 저거! 되게 예쁘지? 우와 언니 남산 남산 남산!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무대였는데요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기상 풍파보의 쌍방울 참여입니다 화장실 저기요 네 야경 예쁘죠? 네 오늘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뭘요? 뿡뿡이랑 징징이 때문에 힘들죠? 네? 뿡뿡이랑 징징이요?